자 이제 미국을 한 번 쳐볼게요 자 군대는 다 이동해주시고 40개 뽑아주시고 이거 후퇴선 끝이 말고 잠깐만 이거 핵 쏘고 밀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단길도 떨어지니까 빨리 깰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연고도 이제 안할게요 거의 다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보자 모든 로켓들은 자 동해안쪽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로켓들은 어 뉴잉글랜드 쪽 타격합니다 서부는 솔직히 별 필요 없거든요 서부는 필요 없고 미국이 보통 동부까지만 먹어주면 단길도가 낮을 때 얘기입니다 빨리 항복하기 때문에 자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쟁 시작하자마자 바로 핵을 폭격하면 되거든요 미국 공군이 이렇게 뿌려지기 전에 아 아마 지금 미국 공군이 저기 사방팔방에 흩어졌기 때문에 좀 지금 본토에는 그렇게 많진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략폭급기는 저는 이거 왜 풀리가 안 돼 어? 왜 풀리가 안 되지? 아 공군기지가 잠깐만 어 이거 풀로 해놨을텐데 이쪽이 안 돼 있네 금방 하니까 자 전투기 빨리 풀로 업을 하시고 어 이제 날아지네 깜짝이야 합치고 합치고 자 하나는 뉴인그랜드 쪽 하나는 동해안 쪽 자 이렇게 배치하시고 자 폭격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자 미국 본토를 그냥 끝낸다는 느낌으로 자 그냥 살벌하게 배치하시면 되요 근데 나오고 있지? 오케이 뽑히고 있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전투기가 지금 엄청 많은데 자 이거 그냥 다 배치하시면 되요 서해안 쪽 그 다음에 동부 쪽이죠 이거 근접 항공전기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 전투기만 했으면 되요 지금 아 인력 부족한거 봐 자 이게 중부 쪽 배치하고 그 다음에 웨스트 쪽 근접 필요없고 전투기 싹다 싹다 긁어먹어가지고 다 배치합니다 오케이 왼쪽 천드천드천드천드 다 배치됐죠 그 다음에 전략폭격기를 이 근처점에 배치해가지고 아 전략 찾기 힘들데 이 폭격기가 정리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전략이 어디있지 전략 요격기 전술 전술 어 전략이 이 근처에 있지 않나 아 찾기 되게 힘드네 아 이렇게보도 안보이잖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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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 아이 뭐 동부만 폭격하면 되겠지 어우 스트레스 자 정당 시작하시고 자 125일 걸리니깐 자 미리미리 빨리빨리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꺼버리고 베네수엘라 세력 가입 요청 씌워주시고 아닌가 잠깐 베네수엘라 받는게 좋나 어차피 낯미치긴 해야되거든요 낯미치려면 베네수엘라 도움이 필요하긴 한데 도움받아야되나 도움받아야되나 초대하자 초대해가지고 도움좀 받을게요 낯미 이게 지금 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있으면 뭐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군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41정도 나왔습니다 추가 생산할 필요 없고 자 인병력들은 지금 이 아시아쪽에 자 미군을 막아야되는데 43 10개를 아래쪽에 배치하고 아 이거 병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저 적을 것 같진 않거든요 병이 되게 많은데 음 1000대 1000대 배치됐고 동현 적용껏 먹을 수 있겠지 이것도 못먹으면 안되는데 살짝 지금 불안하네요 저 못먹을까봐 초반에 핵폭격 못 때리면 이거 너무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거 안전빵으로 배치는 다 하겠습니다 하고 카메카즈 카메카즈 이거는 왜 있는거지 링거리는 쪽 배치하고 그리고 그 다음 보자 제트 전투기 제트 아 제략폭격 여기 있구나 아 아 이 놈 찾기 힘드네 그냥 자 이거는 자 서부쪽으로 옮겨줍니다 서부쪽으로 5월 14일 오케이 도착하면 이렇게 옮겨주시고 서해안쪽 자 타격 준비하시고 근접 전술 아 항공기 너무 많아 이 전투기는 그냥 구형 따로 신형 따로 해서 다 분리해주면 안되나? 맨날 너무 불편해가지고 참 게임사에 이 배려없는 이 시스템 극혐이죠 어 하나 있죠 서부도 여기 좀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폭격하려면 먹어둬야됩니다 부어주시고 군대가 보자 다 배치가 됐죠 배치됐고 요거 반띵해서 반은 이쪽 맞고 자 우리 투영권 취소해버립니다 오케이 배치 완료됐고 어 이건 좀 많긴 한데 탱크 있고 칠 준비하고 여긴 일단 좀 놔두고 이쪽부터 마무리한 다음에 여기 전체가 많거든요 어 이거 잘라버릴게요 그냥 앞뒤로 해가지고 자 터키는 받을 필요가 없구요 한방에 끝내야 돼요 전쟁 이거 절대 오래 끌면 안되고 속전속결로 속전속결로 끝내됩니다 이거 장기전 가면 제가 지기 때문에 또 썰론처럼 이렇게 싸울 수는 없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그냥 빠르게 이렇게 최단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아 이거 좀 개판되있네 이거 그냥 쫓겨두시고 자 속도 1로 맞춘 다음에 전쟁 걸고 바로 시작합니다 아 동맹국 호출해야지 얘를 미리 호출해주고 자 핵폭격 가능하거든요 자 일단 수도 위주로 다 핵 때립니다 핵 때리시고 시간 풀고 핵 쏘고 한국이 못되게 자 공항에 핵 다 쏴줍니다 이제 핵이 발사될텐데 이제 핵이 발사될텐데 오케이 이제 웬만한거 다 쌌나 지금 어 핵 발사됐죠 오케이 자 군대에 자 집중 타격해가지고 자 보급 안되게 만들고 자 보급 안되게 만들고 좋아 자 호그로 만든 다음에 빠르게 밉니다 빠르게 밉니다 저 이놈 뚫리거든 자 이쪽 갈기시고 자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자 핵투어하시고 로스앤젤루스까지 자 전부 다 핵샤워해줍니다 최대한 당길 동안 바닥나게 핵을 지금 쏟아붓는거거든요 자 뭐 하여튼 이 조그만 전만 보이면 그냥 다 쏘시면 됩니다 풀아웃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도 남겨없이 어 다 쌓아버리시고 완파됐죠 도시들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간다 이거 핵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거 아마 조금만 밀면 항복할겁니다 그렇지 핵 앞에 장사가 없죠 선빵필승이라고 그냥 무조건 선빵이야 소련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가 너무 멀리있다보니까 핵투어가 좀 힘든거고 이 미국은 캐나다 한번 먹으면 수도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아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그냥 핵만투하면 쉽습니다 게임 제가 이걸 위해서 핵을 다 비축해둔건데 음 정말 쉽죠 자 핵투하고 자 돌격하고 자 빨리 항복할텐데 자 이쪽으로 다 치고 이쪽은 음 잘 싸우고 있고 자 미국 지금 항복 수치가 10%만 더 떨어뜨리면 되네 어 그럼 뉴욕 먹으면 항복하겠죠 어 여기도 수도 있고 보스턴 뉴욕까지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가 510톤까지 먹어야 되나 보스턴 크으으응 자 이렇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자 마무리가 되죠 아 좋았으 깔끔합니다 자 여러분 미흥이 끝나버렸고 자 나머지는 군대를 좀 나눠야 되는데 자 보자 일단 이거 알래스카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 멕시코 내려갈 준비 하시고 근데 한 알래스카 쪽에 많이 보낼 필요 없으니까 서른 하나 정도 멕시 하시고 자 정당화 어 30일밖에 안 걸리네요 준비하시고 자 이제 아래로 내려갑니다 지금 전쟁 참여국이 필리핀 아 뉴질랜드 쳐야 되네 뉴질랜드 이거 호주가 좀 쳐주면 안 되나 어 이거 획토하는 거 없어 제가 핵 맞았죠 단결도 잠깐만 이 정도 나쁘지 않고 자 빨리 비셔 빨리 빨리 그냥 다 뺐네 여기 자 밀어주시고 네 여기도 밀어주시고 제가 이러면 제가 이러면 뉴질랜드 가야되는데 아 이거 제가 뉴질랜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기지 야 공기지 건설해가지고 이거 해복격 때린 다음에 뭐야 뭐야 거의 다 된다 지금 어 풀로 됐네 건설하고 바로 건너갈게요 뉴질랜드만 끝나면 연합군 마음이 새니까 한 97? 100 아 100도 많긴 한데 아 100까지 필요 없지 한 50? 어 56? 어 이 정도만 빼가지고 어 자 호주로 보내겠습니다 아마 가다가 좀 많이 잘릴 것 같은데 어 그래도 한번 보내볼게요 오케이 이쪽에 비치하고 자 그 다음은 어 멕시코 오케이 뚫리죠? 좋아 멕시코 빠르게 밀어주시고 아 또 무상하네 자 삼육한거 자 빨리 빨리 이거 좀 덜 귀찮으려면 뉴질랜드 빨리 끝내야됩니다 이거 군대 가다가 이거 잡히고 있거든요 계속 근데 무시하시고 그냥 보내시고 빨리 가야돼 뉴질랜드를 끝내버려야 지금 뉴질랜드를 끝내버려야 지금 저기로 갈 수 있거든요 와 함대 이거 상육소리 날려갖고 자 잠수함 급하게 늘립니다 자 자 뉴드랜드 쳐야되거든요 지금 해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배치해주시고 자꾸 어디 삼육한거야 지금 북부 아 아 나 또 귀찮게 하는구만 오케이 됐고 됐고 오케이 대충 해놓고 군대 오고있나? 아 아 이거 올라오면 한참 걸리겠네 잠깐 알리스카 알리스카 빨리 밀려고 하고 자 미군이 지금 해외에 다 퍼져있기 때문에 이거 상냥 상냥 상냥이 장난 아니거든요 자 막아주시고 오케이 맥스코쪽 아 이거 또 핵이라 쏴야되네 여기 아 귀찮게 하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거 어 이거 아니지 전투기 전투기 전투기가 있어 전투기 오케이 이쪽에 배치하시고 이 핵 쏴버려야 되거든요 그냥 남미는 보고 완전 개판이라 그냥 핵 싸서 끝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핵샤워 한번 해드리고 자 맥치고 시트로 갈게요 자 바란다 싶으면 그냥 핵 쏴버리고 뭐 자 계속 다 계속 밀릴 때까지 오케이 뚫렸고 핵 쏴버려 왔니? 어딨어 아이고 이거 이걸 또 뚫리고 있네 뉴질랜드한테 와 자 게리고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진짜 소용없네 동일주제들은 군대 엄청 많거든요 근데 호주군은 저 왜 저렇게 없지? 군대가 아 또 뭐야 또 그감이네 자 군대 왔으니까 자 빠르게 배치해가지고 자 뉴질랜드군 잘라줍니다 어 뉴질랜드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이것만 잘라주면 일단은 변경이 확 주니까 자 제가 빨리 잘라주시고 아 극혐이네 이것도 재배치를 또 해야되는데 한 곳 빼가지고 이리로 돌아가고 이거 또 보고만 안되거든요 이렇게 위로가고 자 이거 빨리 정리하고 아래쪽 내려옵니다 아래쪽 내려옵니다 어이구 보복행인가 지금? 핵 서른거 보소 미국 좋아 이것도 여기로 밀고 공군기지 오케이 건설 완료됐고 자 잠깐만 미국 본토지까지 건널 수 있나? 항복해라 항복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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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복 그냥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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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렸고 좋았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야겠죠 오케이 20을 걸리니까 정당으로 바로 시작하시고 자 일단 요 전략 폭격기는 둡니다 남비쪽에 폭격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두시고 전략 전략 이거 두개를 불러와야되는데 지금 뉴스랜드에 핵을 폭격할 수 있는 항공기가 필요합니다 이거 싹 다 불러가지고 오케이 이쪽 불러오시고 오케이 잠수안도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제가 산업이 터지기 때문에 자 그냥 여일만 되면 이렇게 풀로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인력 때문에 제가 안 뽑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뽑아야되거든요 오케이 어 뉴스랜드 군쯤이야 뭐 가볍게 처리 가능하니까 이거 다 잘라주시고 핵 쏴버린 다음에 바로 그냥 상륙할겁니다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이 미군의 상륙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뚫을 수 있지 않나 이거 못 뚫나 이거? 와 이거 못 뚫네 오케이 정리됐고 오케이 정리됐고 그리고 저 공군 도착했죠 지금? 전략폭격기를 뒤쪽 빼버리고 범위가 닿나 근데? 이거 이거 아 이거 헥토화가 안될거 같은데 뮤즈랜드 뮤즈랜드 제트 전투 2지 저어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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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모델을 제트 2 제트 2 자 작전반경 풀로 찍고 엔진 이동거리 속도 위주로 자 개량합니다 자 MK1으로 자 다 바꿔주시고 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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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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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오케이 됐고 어 뭐야 이거 멕시코네 자 선수포구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아래로 계속 내려옵니다 계속 여기는 군대 많아봤자 보급 안되거든요 그니까 너무 많이 여기 투입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만 투입하시면 돼요 어 이거 뭐지 MK1 먹고 알래스카 마무리하시고 어 과태발라기 끝나거든요 자 포위된거 마무리하시고 이거 뭐 정 안뚠다 싶으면 이거 핵소엄되고 잠깐 그 다음에 본드라스 쪽 내려갈 준비하시고 엘살도르 어디야 엘살도르? 에이 필요없고 엘살도르 까지는 필요없고 어 아 핵을 쏴야되는데 거리가 안따네 하필 하필 거리가 안닿아 자 일단 항구에 배치하시고 자 군대가 상륙할 준비를 합니다 그냥 항구쪽에 대놓고 자 상륙할 준비하시고 작전시간이 17거리니까 금방 되거든요 이거 항공기면 어떻게 빨리 배치되면 되는데 아 거리가 거리가 너무 애매해 어 점점 드러나죠 지금 어 점점 드러나죠 지금 흐흐흫 여 업글되서 그런가 지금 어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되고 업글되가지고 오케이 됐다 자식 내가 핵샤오를 해주겠어 어? 호주군이죠? 75% 동아 75% 됐을텐데 아직 배치가 안된다 지금 혼두라스 오케이 일단 좀 기다려볼게요 기다려보고 좋아 이것도 포위된거 그냥 밀어버리시고 조종력이 없기때문에 어 쉽게 밀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 이거 헥토한테지? 오케이 자 가고 있는데 아 근데 이거 한국에 핵 쏴버리면 보급 안되지않나 아 그냥 쏴야겠다 저기있으면 바로 쏠게 그냥 오케이 이런식으로 생각해주시고 좋아 좋아 뉴질랜드가 밉는데 그럼 연합군은 끝납니다 자꾸 창소리나는데 오케이 멕시코군 증발했고 자 아래쪽에 배치하신 다음에 전쟁 걸고요 이거 빨리야돼요 이거 천천히 하면 이 세계정보까지 한참 걸립니다 빨리 끝내시는게 좋고 안 뚫린다? 그러면 그냥 핵 쏘세요 어차피 제형권은 다 저한테있기때문에 걱정하지마시고 어 밀어주시고 이거 원래 너무 핵 쏴도 안좋긴하거든요 보급이 안되가지고 일단 급하니까 빨리 밀려고 제가 핵 쏘는겁니다 아이고 렉이야 어차피 이건 꽤 되나? 자 범위 안닿으시면 이동해가지고 자 아래에 내려간 다음에 자 핵 한방 쏘시고 어 가시면 되요 오케이 밀어주시고 아 이거 유래된 난리났죠 지금 여기까지 먹어주고 오케이 됐고 오케이 됐고 자 여기도 핵 쏴버리고 와 핵으로도 안되나 이거 잠깐만 여기 장군은 8자리로 바꾼 다음에 한 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 하면 뚫리겠지 아까 4레벨 장군이라 좀 안된거 같은데 2차 시도 이러면 뚫리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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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뚫릴때까지 핵 쏩니다 그냥 그냥 자 뉴질랜드가 핵 이렇게 맞았으면 항복하는데 4% 4% 자 전선 배지하시고 어 이제 쭉 밀면 될 것 같거든요 올라가시고 상륙 중구쪽 이거 뭐 개판인데 아휴 저거 그냥 두시고 어차피 뉴질랜드 치면 끝나니까 또 뭐야 자 뒤쪽이 상륙한거 없애시고 뒤쪽이 상륙했었네 자 끝났습니다 아 깔끔했죠 자 뉴질랜드가 마무리되면서 자 연합군 잔존 세력들 있죠 자 싹 다 끝납니다 카테말라 멕시코 합병하시고 뉴질랜드도 합병하시고 점수가 이거 안되겠지 필리핀까지 합병하시고 음 턴즈 넘기시고 자 점수 채운 다음에 합병 이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미국을 미국을 포함해서 연합군까지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거는 뭐 남미를 비롯해가지고 약간 이제 소규모 국가들 좀 남았는데 아 일본도 요거 마무리해야겠죠 남겨두면 좀 취집하니까 다 마무리할거고 자 다음편에 이제 이어가지고 남미 마무리하고 잔존 세력 다 끝낸 다음에 자 진정한 세계통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